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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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내가 또 발방하고 와 있다 이제 5 뭐 이렇게 왜 뭐 집인가요 여행이 여행을 아 오늘 그 메이정이 좋아해서 어 오늘 연희동으로 와야 해서 연희동으로 온 느낌 아니에요? 네, 약간. 네. 뭐하나요? 오늘 모아도 달리나요? 첫 번째 게임은 방송 뺏기입니다. 아. 방송 어떻게 뺏어? 야. 지금 뺏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잖아요. 앉아도 되는 거 같아요. 하나 뺏기. 하나 남을 때까지 해서 1, 2, 3, 4, 5, 6, 7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세요. 다쳐요. 총과 과격하지 않게. 그렇지? 우리 합창합니다. 다치지 말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그럼 둘. Let's go. 둥글게 둥글게. 오. 둥글게 둥글게. 출발. 다 될까? 둥글게 둥글게. 출발. 오케이. 오케이. 내가 뺏었다. 내가. 내가 잡았다. 뭐해? 태형이 났어. 태형이 났어. 다치지 말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태형아? 태형이 안 다쳤어? 인기야. 왜 이렇게 불쌍적이에요? 오케이.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한 거야. 자, 가자. 아, 이제 부기침이 날라가는데. 덩어리 써서 난 날라가는데. 자, 여러분. 다치지 말자. 한 번 더 외치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시작.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추어 주세요. 춤춰 주세요. 둥글게 둥글게 굽힝서. 노래를 부르며. 빨리 가만히. 빨리. 둥글게 둥글게. 두олж글게 둥글게. 오케이. 누구야? 지민이, 오케이. 자리와 fick자. 이거 내가 해야할까요? 이거 내가 해야할까요? 덩어리가 무섭죠? 그냥 슬서기. 덩어리가 무섭죠? 무섭다. 단백질이 무섭구나? 오케이. 자, 지민이 menos. 자, 지민이 나오세요. 아니야, 아마 최급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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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구야? 지민이. 오케이. 지민이. 자리 한번. 저거 내가 해도 되요? 저거 내가 해도 되요? 덩어리 덩어리가 무섭죠? 좀 쏙. 오케이. 저 덩어리 덩어리가 무섭죠? 너무 무섭다. 단백질이 무섭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지민이 나오세요. 아니야. 체급이... 아니야. 저 필사절을 안 하고 있는데. 방송은 네 개 있고요. 사람은 다섯 명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말자. 잘 벌려야 해요. 여러분, 춤을 춰요. 춤을 춰요. 여기서 제가 열심히 춰요. 그럼 지민이 피파로 불러주세요. 제가 장르를 정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만 만족합니다. 춤을 제대로 춰, 아니면 양불로 절대 안 부를게요. 잘 춰요. 5, 6, 7, 8 5, 6, 7, 8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귀엽다. 귀엽다. 왜 이것이 다 이것이야? 1, 2, 3 지지 마세요. 이것이 바뀐 것 같아요.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넷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니까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순발력입니다. 하나, 둘, 셋 둥글게, 둥글게 섹시 댄스 빙글빙글 돌아가는 노래도 섹시하게 해야지. 동벽을 치면서 오예 지민이, 이것이 힘이 됩니다. 빨리, 빨리. 오, 예. 오, 예. 이런 스피드. 반대식 이 녀석이 원금, 정말 로봇에 로봇. 즉한 5, 6, 7, 8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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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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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하나, 둘, 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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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다음, 바로 섹시합니다. 전조하기는 정말 섹시합니다. 바로 들어와. 바로 섹시합니다. 바로 섹시.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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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댄스. 과격된 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어 아 찬발력이 타의 역igue 1 الع 이 아 와 말로 이거를 해야 돼 잊게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안본 뭐 추가 2 2 자 혁 est 나 아 아 아 아 아예 더 으 자 5 그 1등이 오피한 고름되는 거에요 맞습니다 뭐 1 상상 없다 야 얼다 요거 치트키 아닙니까요 어떤 건데요 마음이 와 아 치트키 되요 어 가져가구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을 리포 할 때 과다 노출 하자 합니다 그래 어 할라 그랬는데 아 아 그럼 본인은 입으시구요 아 어떻게 노출 왜 뭐 짤라 지고 짠 가지고 배가 보인다던가 와요 이거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3개 3개 이상이면 다 되요 아 오세요 뭘 서해 3개 이상 물을 불러야 되요 1개 알면 되요 한 리폼 할 거에요 어 골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일 된다 놀 된 추억입니다 너무 덥지 않을까 골덴 이오 볼 수 나만 아니면 될 거고 막 된 땐 때린 수강을 좀 정상적인 걸로 아닌가 수강을 좀 정상적인 걸로 아 아닌가 아 빨리 더 난 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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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체 바지 바로 아래고 나름 잘 입을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태국 때 댄디나무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잔 바지 가요 어 단바지 댄디나 입니다 저 골랐습니다 거기에 약간 양말에 센 듯이 너무 엄청나 아 알죠 아 아 어 힙스터로 가 있습니다 아 나름 케어가 입을 입을 법 일찌마가 요즘 핫하다며? 일찌마가 요즘 핍주로야, 요즘. 설렁론가? 아니야, 일찌마 맞어. 일찌마 맞어. 나는 왜 이게 마음에 드냐? 형광색이야. 호박, 그거 너라서 마음에 드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무게 단위로 밟거든요. 거기다 슬랙스 입으면 멋있겠다. 저는 약간 힙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내 말이야. 그냥 입어, 입고 해. 두 개는 내가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너만 걸으면 되겠다, 이너만. 호박, 그거 맨몸으로 입으면 멋있긴 하겠다. 형, 바지통 엄청 크다. 코끼리 같아. 이런 거 약간 리폼용으로다가 이거 뒤에다가 봐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그건 어떡해요? 수산은? 수산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고르지 마. 오케이, 됐어요, 저는. 된 것 같아요. 네, 됐어, 됐어. 자, 여러분, 됐어요. 오케이. 아, 저 형. 내가 고르고 싶은 형광 조끼를 가져가 버렸어. 아, 형. 형, 저기 앞에, 그, 저 형 이런 거. 형한테 질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그거는 이미. 저건 너무 과해. 네, 저거는. 진이 형은 이미 정상적으로 입힐 생각이 없어. 근데 사실, 우리 가는데 그렇게 정상이 될 거라도 있어. 야! 골랐다, 저거. 아니, 근데 리폼이라는 거 해 본 적이 없어. 저거 멋있는데, 저거. 나는, 저는 참고로 중학교 때 좀 많이 했습니다. 야상 위주로. 어떻게 해요, 리폼? 뭐해, 뭐하는 거야? 패치, 패치 붙이고. 진짜? 그런 거는 이제 아는데. 찡받고. 찡받고 이런 건 아는데. 설마 반반 가냐? 아. Huh.. 오케이. 저GM은. 약간 아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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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deutsche 부躍, 몫 everywhere. 아니, 이거 형. 형, 우리가, 형들icks kindssto. 이거 형이 입을 수 있어요. 내가 형이 장난치지 못해요. 물어봐만 하면서만 잠이 이런 거 안 한다. isia. 형은 그 whereas 자기를 못 requested for somebody. 아. 형은 눈 masICO. 형은 눈 아파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은 누구야? 저는 힙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눈에 튀게 가겠습니다. 눈에 튀게. 눈에 튀게.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참고로 남준씨는 구제를 많이 샀었죠. 그죠, 그죠. 구제 전문. 남준씨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 아니지? 오케이. 쇼핑 아니지. 자기 거 고르는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자, 오케이.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 어? 그 티셔츠 같은데? 불안하다, 이거. 루노에? 걱정, 걱정, 루노에? 핑크 보이게 나타나. 과거에 나와야 재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녹색받이 샀는 거 아니지? 오케이. 뭐야? 과감한데? 좋아. 더 하나 저걸래. 이게 맞는 거 같고. 아무거나 가져가겠는데. 큰일 났다. 뭘 뭐 해야 되냐? JK도 예술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술 한번 입어보고 싶어? 왜 다 무서워? 왜 다 무서워? 방금 소음이 왔어. 소음이 왔어. 나도 엉덩이 힘들어갔어. 저 형은 진심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 뭐 있냐? 야, 진짜 이거 취향 봐. 이거 진짜. 이거 수영복 바지잖아, 이거. 지금 빌 왔어, 빌 왔어. 진영이 다 해줄 거예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벌써 나왔어요, 제목. 양념 반.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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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그 정국인데? 건더기로 가. 더 딸 거, 더 딸 거. 건더 옆에 있는 오른팔 딱.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나 정국이 스타일 나쁘지 않아. 자, 매드톤 맞춰야지. 이것까지 가져가면. 자, 벨트 없습니까? 그걸로 벨트 만들면 되겠다. 이것은 뭐야? 뭐야? 오우야. 야, 저게 있었네. 야, 좋아. 석진영이 가져갔어. 아, 진짜. 아. 야, 오케이. 이거 주머니만 잘랐어요. 바지 붙이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완료. 그 다음 누구예요? 빠르죠? 지민이, 지민이. 남친자 형성 가능한 그 나 옷만 한번 봐주세요. 오우, 지민이.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난 준비 안 됐어. 종국이 벌써 자기가 입었어. 아, 입어봐야지. 입을, 이게 딱.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랐어, 지금. 오우, 지민이 색감 봐. 오우, 지민이. 오, 톤은 톤이야. 가을, 가을 남자인데.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딱 하나만 더 하자면 될 것 같아. 가을을 싹 잡아버렸는데, 지민이가 지금? 몰라요. 됐어, 됐어. 거의 약간 동료 그 자체인데? 그런 것들이? 오우. 아, 여러분. 이 색감 대비 봐. 와. 쩐다, 쩔어. 남준아 입고 진짜 화려하다. 됐어. 예. 자, 마지막은 B 씨. 어떤 옷을 고를지. 저였으면 저 베이지색 셔츠를 골랐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저 하늘색 셔츠를 골랐습니다. 패턴 있는 것. 저 줄무늬 셔츠에 물 빠진 청바지 입으면. 오, 뭐야. 오, 좋아. 비영 스타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 쇼용이. 오, 셔츠. 여기 퀴이 많은데? 오, 과감해. 오. 마지막이니까 이제 막 그냥 다 그냥. 이거 입고 공항 착장 가기. 벌칙 나중에 어때? 아. 왜요? 왜? 사진 찍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가 입고 싶어서 그래요. 네. 오케이, 됐나요? 아, 끝났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멤버들의 옷 고르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게임. 저기 오른쪽에 다트 보이시죠? 저희가 다트의 언어를. 아, 그렇네. 아, 다트 재미있지. 아, 다트 누가 잘합니까, 다트? 다트는 솔직히 운, 운 아닙니까? 운, 운이죠. 그렇죠. 아니, 실력, 운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다 필요해요. 네. 이게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그렇죠. 바로 게임 시작할까요? 렛츠. 무슨 안 하면 진짜 아니야. 아니죠. 렛츠. 렛츠. 다섯 번에 다 딴다. 이 친구 머리 뜨려야 돼. 다섯 번에 다 딴다. 근데, 떨어지면. 그것도 본인의 운명이다. 도전. 떨어지면 더 본인의 운명이다. 떨어진 것도. 떨어진 것도. 6. 자, 스피드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 다트가 안 남겠는데. 6번 똑같이 받으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또 다트. 근데, 6번은 저걸 밀어내고. 본인에게 안착하면 뺏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인정이다. 아니, 땅따먹기야. 근데 6번이 별로 안 탐나? 네, 맞아요. 아, 낙이죠? 오케이, 오케이, 0번. 낙이죠? 근데 얘네 한 번 연습했잖아요. 우리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안 할 예정입니다. 낙이죠? 지금 적당히 하자. 털어 꽂아서. 뭐야, 저거는? 30번, 30번. 30번, 오케이. 다트가 더 있어, 근데. 다트 많아? 아, 그래요? 다섯 번이야. 18번. 27번. 27번이죠? 28번? 27번. 와, 근데 진짜 뻥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이야. 뭐가? 진짜 정확하게 반이야? 30번 아니면 32번. 형. 형이 형한테 선택지 말할게요. 저는 32번으로 갈게요. 진짜 반이야. 32번. 32번. 이거 다 찍혀주세요. 네. 뭐야? 6번이요? 아니요. 뭐야? 6번이요? 아니요. 6번이었는데 밀어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가져갔는데. 6번이었는데, 제가 10번으로 데려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10번을 가지고 가위바위바위보. 그거는 무효철이야. 무효철이야. 이거 다가위바위보. 와, 이 공격이 되네. 진짜? 이렇게? 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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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 없는 거야? 태영이 형이 이렇게 빼는다고? 하나, 둘, 셋. 걱정이야.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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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내 가운데에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너무 먼 데 맞힌 거 아니야? 나 가운데에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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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번. 1번.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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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욕심 안 했는데. 너무 욕심 안 했는데. 너무 편하다고. 너무 편하다고. 아이소. 태영이 형이 지금 없는 거네. 진영이 왜 꼴등꼴 뺏고 그래요?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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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민.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지민. 몸을 편하게 하지 마. 아이소. Let's go. 오셨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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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 아이소. 불량 60 너무 되네. 아이소. 아이소. 심하다.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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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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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둘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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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이소. 아이소. 망설이 없이 바로 갑니다. 망설이 없이 4번. 중복. 나 4번? 1번. 오케이 1번. 지민이 유일하게 1개, 지민이 1개여. 지민이 1개라서 네. 안 돼요. 집행이 좀 어려우니까. 지민이, 그럼 저한테 선물을... 아니, 저는 두 개입니다. 나는 두 개입니다. 나는 두 개일까요? 여섯 분이 이거 해라. 번호 정해주세요. 나는 41분이 궁금합니다. 아이템을 보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윤기 형? 이게 다예요? 네. 아까 그... 획득한 거, 윤기? 내가 획득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윤기 모자 너무 부럽다. 나 색칠할 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나는. 윤기 모자 나랑 교환할 생각 없나? 뭐랑 교환해요, 내가? 진실 겁니다. 진. 교환할래? 스카프 좀 탐나는데? 야, 씨. 와. 오케이. 매직이 승리했어. 됐어. 스카프 좀 탐나. 오케이, 교환하자. 좋아. 이거 교환해도 돼요? 잠깐만. 교환해도 돼요? 1대 1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다 갖고 나서. 네. 저예요? 와, 잠깐만. 저 누구야? 1대 1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다 갖고 나서. 저예요? 아! 살았다, 씨. 태형아. 왜? 와, 죽인다. 근데 이거 소품도 꼭 써야 되는 거죠? 네. 오케이. 태형아. 이런 거 포인트 될 수 있어. 귀에 빨리 들어봐. 이런 거. 나 뭐야? 이런 거 포인트 될 수 있어. 나 이게 다야? 감독님, 저 두 개 아니에요? W랑 H 두 개. 하나, 하나, 둘. 아, 이거예요? 이게 두 개예요, 이렇게? 지민 씨 뭐야? 지민 씨가 비용보다 더 심각한데? 야, 저거 아주 진정히 탐낸대, 아주. 아니야, 저거 안 탐낸. 목 계속 남아요. 안 멈춰. 와, 야. 오케이. 미쳤다. 진짜, 진짜. 진정히 해보려고 했는데. 와,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이제 지민 씨 소품을 하나 더 골라주셔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 소품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상진. 와. 저 왕관 하자. 왕관. 지민아, 저 왕관 어때? 야, 저 왕관을 향해 가자, 왕관. 왕관. 왕관으로 가자. 자,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 결정! 완전 왕관이네, 이거. 심지어 얘로 가자. 야, 이거 거의, 거의 그, 그, 바티칸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걸 리폼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잠깐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신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제가 만든 옷을 좋아요. 당신이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 지금 짐이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많아요. 지금, 능정해요. 됐어. 자, 혹시 뭐 여기서, 나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 골드 체인. 저랑 딱 찰떡이에요, 지금. 바로. 네. 저 이거요. 저 이거요. 네. 바로 수도 게임. 수도 게임. 수도 게임. 수도 게임 들어갑니다. 아, 몰라. 더 갖고 싶은 것도 없어. 나도 갖고 싶은 거 없다. 모나코의 수는? 야, 이거 했어. 하나, 둘, 셋. 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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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넌 뭐니? 나도 뭘로 알았는데. 뭘로 알았는데. 이거 방송이 나온 거잖아. 나도 모나코 쉬운 거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스프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왜 다 가져간다고? 네. 두 개만 가져가. 두 개만 가져가.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 자, 이거 보너스를 얻는 거니까. 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솔직히. 한 게임에 하나씩 하시죠. 한 게임에 하나씩. 한 게임에 하나씩. 한 게임에 하나씩. 한 게임에 하나씩. 형아, 한 개를. 저도 할래요. 나도. 오, 귀여운 거 맞네. 저 하겠습니다. 저 게임 주십시오. 저도 할래요. 잠시만.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색이야? 스프리하게 합시다. 스프리하게. 스프리하게 합시다. 한 번씩만 더 하시고. 그래. 뭐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아시고. 저 할래요, 저 할래요. 참 참 참, 좌우, 상하. 아니, 좌우, 상하는 그냥 주는 거다. 정리 없습니다. 이거, 이거 지면 진짜 안 돼. 4분의 1인데. 참 참, 참.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바트 던지는 것보다 쉬운데. 자, 국민 경험 게임입니다. 오케이. 기역, 이응. 하나, 둘, 셋. 가위. 오케이. 3,000원. 이건 진짜 이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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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패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 수도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호랑이. 해바라기 가겠습니다. 해바라기 가겠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이건 크다. 이건 크다. 아니, 나도 한 판 하자. 나도 한 판 할게. 저도 한 판 할게. 골드 체인이다. 혹시 패치 몇 개 가져야 하나? 하나 하나 가져야 하나? 하나, 하나. 한 게임이 하나씩이고. Delaware, ục원에서 단계 두 개, 이 계획이 하나 남아를 Turkey를라. 네, 그럼 바로 시작하자.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자. 미술. 좋아. 해바라기 가야 하나. 윤을 형, 이제부터 대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야 이게? 윤형은 뒷바지를 Eva. 아니, 반반이었는데 너무 기장이 애매한데요. 기장 자르면 되요. 리폼입니다. 기장이 중요합니다. 형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옷이 탄생되지? 여러분,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리폼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글루건을 조심해야 합니다. 팬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셋째. 여러분, 다 입어보셨어요? 네? 입어보니까 상태로 심각해졌어요. 입어볼 필요가 있나요? 네, 확실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첫 번째 거.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go. Get it.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민 씨 끌린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막 자르면 되나? 이건 진짜 좋아하겠다, 애들이. 태용 씨. 네. 화끈한 게 뭔지 보여주지. 다 잘라버리겠어. 글루는 지금 나오나? 안 닫히게 조심하세요. 오케이. 지금 약간 디자인 느낌이 있는데? 이거 바지에다가 이렇게 달면, 와, 귀엽겠는데? 글루건 같은 경우는 뜨겁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화상 있게 딱 좋죠? 아, 오케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일단 잘라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미는 바지에다 붙이고. 이제 그 그림 디테일 들어간다. 벌써 망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왔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큰일 났다. 왜? 바느질이 이제 어떻게 해? 아, 바느질 안 해봤어? 자, 입어볼까? 으챠. 그렇게 붙이는 것들은 그냥 글루건 따서. 글루건 전기 어디 있어요? 형님. 아, 뭔지가? 동생이 하는 행동은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적당해야지. 하나, 둘, 셋. 아, 씨, 약속. 이리 와, 형님. 모르겠어. 이게 뭐야? 형,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그냥 내 손 가는 대로 알아? 내 맘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맘대로 강남 너무, 너무 멀리 갔다. 어, 그래서 안 했어. 잘못해서 안 했어. 대로 어, 저거, 씨. 야, 위험하자고 말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손에 싸버렸죠? 아니, 이게 뚫고 나와 글루건이. 올려놓고 해 올려놓고. 글루건 언제 써요? 아, 바느질 안 하고 붙일 때? 글루건 쓰면 바느질 안 하고 붙여도 됩니까? 그치? 아, 인마, 나왔나? 화내지 마라. 심 꼽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쓰나요? 전기 꼽으셨어요? 네.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나와요. 아, 뜨거워. 아니, 근데 안 나오는데? 이거 꽂은 건가요? 아, 나온다. 열을 좀 받으셔야 할까? 놀받네, 진짜. 화내지 마세요. 침착해요. 그래, 남준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내지 말자 하자. 하나, 둘, 셋.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열 반 다길래. 형, 조심해 주시겠어요? 왜 너한테 아무 헤드를 안 끼쳤는데? 네? 형이 다치지 않게 말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진짜? 잘못했어, 안 했어? 날 위해서 한 마리였어? 고맙다. 하나, 둘, 셋 하면 지민이랑 사랑해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민이 사랑하지. 약간 무슨 느낌이 잘하죠? 저는 약간 99%를 봐주고 간지러다가. 봐봐요, 형.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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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 옷을 입습니다. 벌써 지금 호흡 하나 완성됐고요. 오, 잘했는데? 아직 수선했고요. 학생 종료 시 Nich Question 진형? 바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상의지 아니야. 저 형은 거의 약간 현대미술로 하는데? Λ으로? 살 사람이 있냐? 누가 사요, 형. 누가 사요? 너희가 입을 거야? see that one day. 난 진짜 꼭 저 형이 입는 것을 보고 싶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 옷들을. 저는 제가 입고 싶네요. 저는 제이홉이나 지민이나 뷔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슈가 버림받은 건가요? 진짜 입기 싫다. 무슨 섭섭한 소리야. 자기 안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글루건 총알 좀. 총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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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선에 다 안 뛰어. 다 다 다 다 다. 형, 이거 가이지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와, 미쳤다.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떡하지? 내가 입어야 할 것 같은데. 봐봐요. 너무 귀엽다. 미쳤다, 미쳤다. 봐봐요. 너무 귀엽다. 진짜 예쁘다. 봐봐요. 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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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제이홉? 나 지금 집중합니다, 여러분. 글루건 가져였나? 정말, 정말. 그만 사용할게요. 나 그 재료들 좀 더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봐봐, 남자. 정말 귀엽다. You are her. You are her. 좀 귀엽다, 솔직히. 귀여워. 귀여워? 마음에 들어? 오케이, 진영은. 오케이, 제이홉 내 것. 오케이, 물 물 교환 가자. 제이홉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네. 뭐, 그거 아니고. 형, 실망스럽게. 조금만 길 Calendar. 해외 We are high. 라고 하는지 하니 귀엽지 않아요? 오아아어어어어어어.. 잘 모르겠네. 깜빡하게 round Será 안다 seahler. 1 으 귀시가 이렇게 나오게 난 이 길가 있어 아까 와쓰의 비주의 병 소질과 가져가지나 폼에 도꾸 좀 하세요 알고 올해 팽을 가져왔어 으 아 우한텐 화시대로 불만 영기요 줄게 불오피 프로편이라고 요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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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되고 빨간색깐 녹아서 난 예 아 right 네. 왜? 이거 봐요, 한 번. 조심히 있으면 이거 해야 된다고. 와, 쉽게 핏도 맞아. 가자. 와, 미쳤다, 저거는 진짜. 진짜 싫다. 와, 이거 진짜 싫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큰일 났다. 와, 제이홉, 형도 마음에 들어, 지금 형 거. 그래요? 이미 형 아웃도 나 완성이에요. 아, 요즘 또 안 깜... 여러분, 아직도 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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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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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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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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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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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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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근데 어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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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다예요? 멋있어, 멋있어. 야, 내 부재료들 어디 갔냐? 어때요? 제, 제 에디션. 이쁜데? 네, 네. 괜찮은데? 네, 네. 근데, 털이 너무 날린다, 미안하다, 막. 아니, 정말 약간 울먹, 겨자 먹기로 리폼하고 있어. 모르겠다. 열심히 해보자. 아, 모르지 마십시오. 진짜 이, 이, 이 재질이 이게 잘 안 스며든다, 이제. 웃지 마. CPR 해요? 심층 승부도 아니고. 아, 넥타이 저거 좀 탐난다. 탐내하지 마요. 탐내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자, 코리아 컬렉션. 아,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봐봅시다. 코리아 컬렉션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쁘네. 저희 이거 잘 만들어. 괜찮죠? 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형, 이거 좀 알려, 돌돌이? 어? 나? 야, 어차피 나중에 옷 한번 싹 빨아입었다. 진정 꺼 빨면 분리될 것 같은데? 어, 콜에 뭐야, 콜에? 콜에 귀엽지? 아니, 이 그냥 콜 안에 있는 돌콜이야, 돌콜에. 와, 나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칙칙 뿌리는 거예요? 네. 가시죠. 너무 귀장한 거 아니야, 쟤요? 레츠기릿. 뚜둔, 뚜둔.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말이 되는 퀴즈요? 뒤를 이어 말이 되는 퀴즈요. 갈게요. 네. 지하. 벙커. 지하 벙커. 지하 벙커. 지하 벙커. 수건 안 돼? 괜찮아요. 지하 벙커 괜찮잖아. 지하 벙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져가야죠. 여기 가져가야죠? 두 개 가면 되잖아. 하나요. 하나요? 네, 하나씩. 태용 씨도 하나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오케이. 카메라 눈싸움 할게요. 카메라 눈싸움 해요? 몇 초 동안요? 카메라 눈싸움 30초입니다. 30초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오, 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게 있어. 뭐예요? 이 친구를 나시로 만들 거 아니면 이 상태로 만들 거 아니에요? 아, 형, 마누 형이 디자이너인데. 오, 진짜로 형 진지하게 너한테 물어보셔야. 날씨 가자. 여름인데 덥잖아. 오케이. 소비만 믿어. 반팔은 어때? 네? 오케이. 그럼 이거 좀만 잡아주겠네. 오케이. 눈싸움? 하나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말이 되는 키트 해야겠습니다. 나 한 번 더 해야겠다. 아침. 햇살. 다시 몇 살이. 야, 아침에 몇 살이. 야, 아침에 몇 살이. 자, 가겠습니다. 그래. 뭐 하지? 너 뭐 만들냐? 나. 이제 티 만들어야겠다. 수도 게임하겠습니다. 아, 나. 수도 아니지. 수도 아니지. 수도 아니지. 꼭지. 미국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워싱턴 뜻이. 깨내. 가자. 나 워싱턴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 못 알아들었어. 국민적인 게임이 뭐죠? 소송. 아, 예. 지그지그. 하나, 둘, 셋. 도도. 오케이. 도도는? 도도도 맞지? 도도도 맞지? 한 번 더 할게요. 스페인의 수도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시다. 바로 손으로 헷갈렸어. 그 다음은 바로 손으로 나오겠다. 바로 손으로 헷갈렸어. 여기서 스프레이를 뿌려도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아, 예. 그러세요. 오키 뿌리는 거예요? 그럼 문을 나가. 나라야, 이렇게? 나, 이렇게? 피 묻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당신의 심장을 저항한다 느낌으로 가는. 다친 거 아니야? 오, 이거 덮힘 문구가 없네. 어떻게 하지? 다친 거 아니야? 와, 큰일 나는데? 왜? 스프레이가 스프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 누군가가 히팜으로 소화해 주겠지? 와. 큰일 났어요. 마지가 멍두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망했다. 얘들아 고생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도 망했다. 미안하다. 다시 보자. 언젠가 다시 보자. 가신 거니. 이 멍든 이 멍든 티셔츠를 어떻게 되냐? 하자 하지 말자. 우리에겐 글로건이 있잖아. 와, 야, 종국이 뭐야? 종국 패스워크. 유심하고 있다. 오, 켜. 아, 멋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 같애.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이번 달방의 썸네일은 누가 될지. 땀 땀. 고맙습니다. berля. 트렌넌으로 택시가